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추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먼저 짚어봤는데요. 다 이제 흥행을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을까 이슈가 없다. 이런 좀 사실은 우리가 시계제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유사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당으로 가볼 텐데 여당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주목할 만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서총원 의원이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60여 명 의원을 초청해서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뉴스가 또 나오고도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임의 목적은 뭡니까 소 국장님? 일단 서총원 의원은 지난번에 불출마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좀 그 전에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서 출마해달라 이렇게 쭉 했는데 불출마 결정을 할 때 찾아왔던 분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갑자기 불출마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밥을 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했다 이야기도 하면서 당의 단합을 좀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4일이죠. 맞아요. 전당대회 승리 2주년 해가지고 한 1500명 대규모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총원 의원이 오늘 모임을 갖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총원 의원의 말과 달리 전체적으로 또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친박계의 어떤 세를 규합하려는 그런 모임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할 수밖에 없는 여기들이 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해도 일단 모여서 이렇게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어쨌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번 우리가 그래도 모였으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친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당대표를 우리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목적인 공감대들이 거기서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강윤 변호가님은요? 네. 뭐 갑자기 못 나가나 안 나가겠다는 결정을 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기 모여서 묘시하다가 사과하겠다는 것은 100% 대외용 멘트고요. 과연 녹취록 공개 파동이 없었어도 서청원 대표가 당대표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상당한 동원력이에요. 물론 구선의 최고 좌장이긴 하지만 친박의 실질적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 전체 정원이 한 13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빼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참석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코스 요리들 시작했을 것 같은데 한 40몇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이 소집했는데 전체 당의 의원의 한 40%가 참석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출석률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꽤 바쁘고 뭐 한 자락씩들 하는데. 그렇죠. 지금 친박계가 최대의 핀치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이후로. 그리고 온갖 패배의 원흉이자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과시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으니까 앞에 막 나서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숫자로는 이 정도 충분히 동원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있다는 거 잘 보고들 해라고 완곡하게나마 무력 시위하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까 누구를 밀자 또는 누구를 떨어뜨리자 이건 아닐 텐데 며칠 있다가 사발통문이 살짝 돌겠지요. 누구누구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이번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누구로 가는 게 청와대나 친박계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오더가 슬쩍 내려가면 그게 이제 끼리끼리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갈 텐데 회람이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막 전해진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녹취록 사태가 없었다면 출마했을 것이다. 이강용 평론가님의 관측인데 지금 서청원 의원은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동에서 애초에 출마할 생각이 0.1%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해졌군요. 0.1%도 없었던 분이 왜 고민을 3일씩이나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애초 60여 명 초청장이 갔는데 해외 체류 등으로 이제 참석자는 40여 명. 그런데 보니까 정가빈 정우택 조원진 김태흠 이장우 함진규 의원 등은 친박계 의원이 맞는데 이 중에 또 소수 박순자 정용기 의원 등 비박계 의원 또는 중립성향 의원도 일부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바로 이 회동이 저녁 만찬이 예정된 오늘 두 사람의 친박 비박 유력 당권 주자가 같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바로 홍문종 의원 오늘 저녁에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져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시나리오가 그려졌었고요. 또 비박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두 분 왜 불출마한 건가요 소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둘 다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었죠 일단. 뜬금없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대권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그동안에 전혀 어떤 출마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당권에 출마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얘기가 나올 때 이건 정말 좀 이상하다 해도 출마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더 망신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결국은 김문수 전 지사도 뭐 침박이든 비박이든 서로 뭐 저쪽 편 내 어떤 연결을 갖고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비방하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출마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홍문종 의원인지 사무총장도 지내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력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침박 후보라고 하는 후보들이 3명. 이장현 의원, 이주영 의원, 한선교 의원 출마를 했고 또 이분들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완주하겠다.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이게 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나름의 어떤 진성 침박으로서의 대표성이랄까. 이런 걸 좀 갖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러다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그 타격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속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좀 다른 이견이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워낙 뉴스 리포트처럼 잘 소국당이 정리를 해 주셨고 여론이 안 좋죠. 특히 홍문종 의원은 직간접으로 공천에 꽤 많이 관여를 했고 친박계에서도 조금 가볍다. 이런 평을 좀 들었던기 때문에 친박계의 대표주자로 나가서는 힘들 것일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떨어지고 나서 본인의 지금 정치적 입지나 생명 이게 상당히 위축돼 있는 형국인데 내부 전파나 다지기 작업 없이 툭 띄워보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대표급의 또는 잡룡으로도 거론이 되는 사람치고는 처신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손해를 많이 봤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출마했다가 거둬들이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많이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출마 선언을 해서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7명이 됐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난번 규칙대로 하면 예비 경선에서 2명을 컷오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아마 지금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타금을 내고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는 6명은 그냥 다 본선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이라도 홍문정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누군가 어쨌건 선언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떨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타금 돈도 돈이지만 예비고사의 예비고사부터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마인너스인 거죠.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우세를 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준비를 보면서 참 이게 신기하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불출마가 뉴스예요. 최경환 의원 불출마. 서청원 의원 불출마. 서청원 의원 불출마하니까 나경원 의원 나도 불출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전지사 불출마. 홍문정. 홍문정 의원 불출마. 출마자는 지금 6명 됩니다. 그런데 딱 교묘하게도 절묘하게도 친박 3명 비박 3명인데 한 가지 그냥 또 예언 여쭤볼게요. 이강윤 변호사님 누가 유력합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랬죠. 역시 지금 이 새누리당도 이슈도 없고 불출마한 사람이 더 유명해요. 누가 나와 있는지 아시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몇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출마한 여섯 분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병국 후보하고 이주영 후보가. 각각. 조금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비박계는 단일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 꽤 높다고 봅니다. 비박계는요? 어쨌거나 친박계에게 다시 당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그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몇 십 표 더 얻었다는 게 자기의 세 과실을 확인하는 장이 아니라면 김용태 등등 지금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병국 이 중에서 저는 한 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런데 친박계는 다 완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주영과 이정현 두 이 후보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로 정병국으로 단일 됐다는 전제하에 정병국과 이주영 두 후보 간의 다툼이 아닐까. 소 국장님은요? 저는 비박계 후보들이 세 명 다 단일화되든 셋 중에 두 명만 단일화되든 어쨌건 단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 단일화된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비박계에서? 비박계에서 저는 당대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단일화를 한 명으로 하든 두 명으로 하든 어쨌건 그쪽에서 이번 당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어쨌건 지난 4.13 총선 때 이른바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유례 없는 대참패를 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패배였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났지만 새누리당 당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낙선한 원예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른바 진박 마케팅. 친박계가 주도했던 그 선거전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불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수도권의 원예위원장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원예위원장들이 저는 친박계 쪽으로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 비박계 쪽에서 당권을 잡을 걸로. 오늘은 또 두 분의 의견이 묘하게 다른 듯 같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이 이슈는 한번 꼭 짚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청와대 이슈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군요. 처음 아셨을 텐데 제도도 새로 도입됐고 그다음에 신임 특별감찰관도 초대잖아요. 제1호 감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감찰관의 건의를 듣고는 굉장히 반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졌는데 이강민 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다른 신문에도 나왔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선고합니다만 만약에 그 보도가 맞다면 저는 우수석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조차 돼 있지 않다. 평소에 그가 얼마나 호가호위해왔고 풍설로 나돌던 실세 중에 실세라는 말이 정말 딱 그랬나 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닐까. 어쨌거나 감찰을 받는 피감찰 대상이라면 겸허하고 팩트와 사실관계만을 충분히 소명하고 감찰에 잘 협조하는 게 아니 우수석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은 잘못한 사람 불러다가 수사 협조하라고 하고 울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검사 생활 오래 해왔으면서 조사 대상이 되니까 왜 주말만 잘 넘기면 조용해질 텐데 왜 긁어부스럼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화낸 게 그 보도가 맞다면 화낸 것까지도 저는 조사해서 꾸질함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국장님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은 이미 우병호 수석의 경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전혀 다른 해석들도 있죠. 오히려 면제부를 주기 위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만 가지고도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이 단순한 청와대의 한 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데다가 공직에 대한 인사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이렇게 휘말린 상태에서 과연 어떤 이른바 청와대의 영의 명령이 서겠는가 어떤 정권의 권위가 서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우병호 수석의 경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그 속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특별 감찰관이 감찰을 시작한 그런 건 아닐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정권 차원에서 좀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닌가. 그런데 감찰관 제도라는 게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된 면이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네. 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좀 수사의 조사죠. 조사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갓대 강남 땅 넥슨과의 매매 문제는 또 이게 몰래 변론 의혹 이런 건 임명 전이기 때문에 못 다룬다는 거죠? 결국 감사원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의 감찰 조직 감사관들도 비슷하고요.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거나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어느 이상으로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조사를 못하면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인데 수사기관 검찰의 조사를 의뢰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데 저는 정식 수사기관은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과 경찰밖에 없는 거니까 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이런 게 있다면 이거 좀 강화해 줄 필요는 있겠다. 아무튼 큰 기대는 안 하지만 1호 감찰이라니까 뭔가 결과는 내놔야 국민들께 면목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8월로 넘어가니까요. 한번 어떤 결정 내려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4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차라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나비비자의 두배인 60만원 할인까지. 아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일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7월 모닝디럭소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연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